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뭐다 양자역학의 뭐다 기본 운동 방정식 그쵸 우리 전과자 불확정성 원리가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훌륭한 자세입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뭐죠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어떻게 돼? i h바 라운드 푸사이 xt 나누기 라운드 키 푸사이는 곱한 거를 미분하는 거야 날라가고 도대체 미얀 걸 왜 가라고? 재밌잖아요 빨리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 무슨 생각하세요 점심 먹으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